안녕하세요. 여러분. 진구마TV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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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나와서 좋아? 배고팠지 아침부터 집에 있으면 나랑 같이 밥 먹는 시간인데 지금 졸랐어? 어 그랬나 봐 혼자 혼자 어머니한테 낫네 왜 그랬어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왔나냐고 아이 왜 그랬어 그래 왔어 할머니한테 왔어 할머니한테 왔어 할머니한테 왔어 할머니한테 응 응 어 어디 거 달라고 했나봐 하아 왜 할머니 이거 밥 줘 응 밥 줘 응 밥 줘 밥 줘 그래 응 많이 컸죠 응 어 뭐 아이고 또 손 내놓으라고 손 손 손 손놀고 어? 손놀고 손놀고 그러게 맞아 기분이 좋고 네 난 누구요 저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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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어그로 먹고 있어 찹쌀인데 찹쌀인데 맛있어요? 맛있어? 응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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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전 오 아 아 오 오 오 전 오 나노. 여기서 선전해요. 진우는 어머니. 진우 약해. 진우야 너 할머니가 이렇게 돈 주는 거야. 지금 약해주라고. 그러니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. 너 엄마 해줄게 하면 돼. 고맙습니다. 건강에 열심히 성공 더 받았다고. 약 어떻게 나오더라고요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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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이거 받아도 돼요 어머니? 아이고 받아도 돼요. 네 우리 진우. 이거 한 번 드시면 어떡해. 아유 여기. 응. 그럼요. 저한테 가서 볼게요. 이거 들어가서. 응. 할머니 갈게요. 안 붙어져서 크게. 할머니 갈게요. 네 갈게요. 저거 또 가져와. 할머니 드세요. 할머니 빨리 빨리 해야지. 할머니 빨리. 화이. 어머나 갈게! 갈게요 어머나 배가 오겠어? 나 안 돼 네, 나 안 돼 네 고마워 멈춰 제가